제가 아시아선교협의회에 대해서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아시아선교협의회는 저보다도 여기에 우리 박교회장으로 계신 박교 박사님이라든지 지금 현재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우리 엄경섭 박사님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조용중 선교사님 같은 분이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이은무 선교사님 같은 분이 오랫동안 우리 아시아선교협의회에서 일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 2016년 마닐라 대회를 준비하면서 발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이 되었고 또 아시아선교운동에 제가 앞으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이러한 내용들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발제하게 된 것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아시아선교협의회는 1973년 8월 서울에서 창립되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선교협의체로서 아시아 각국의 선교협의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국가는 14개국에 달하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선교대회를 개최하여서 협력 파트너십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륙 규모의 선교협의체로는 남아메리카 선교협의회는 코미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회의 마니 그리고 우리 북아메리카 선교기구로는 미시오 넥서스 등이 있는데요. 아시아 선교협의회가 그중에 가장 먼저 창립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시아 선교협의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동진 박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조동진 박사님의 주도로 아시아 선교협의회가 창립되게 되었습니다. 조동진 박사님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제가 서구 지도자 중에서는 랄프 인터 박사를 존경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탁월한 식경과 일찍이 선교운동에 이렇게 아주 비전을 가지신 조동진 박사님이 계셨다는 게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놀랍기도 하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동진 박사님은 1924년에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나셨고요. 서국태라는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21살의 나이에 사역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1956년 8월에 미국으로 건너오셔서 그 당시 배단이 선교대학 그리고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우리 조동진 박사님은 비서국권 선교운동의 창도자이고 선구자라고 그렇게 불리시고 있고 제3세계 선교운동의 대변자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4년 우리가 잘 아는 스위스 로잔 세계보구마 국제대회에서 선교구조의 쇄신이라는 제목으로 플래너리 세션에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75년 8월에 현재 세계보금주의 연맹인 WFEF를 창립회의를 소집하는 일을 주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당시 선교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있지도 희박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선교학을 자신의 모교에서 최초로 가르치셨고 그리고 1964년 3월에 국제선교연구원이라는 아시아 최초의 선교대학원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GP 선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나왔지만 1968년 국제선교협력기구 그 당시 KIMA 후에는 이제 KIM으로 계칭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 최초의 선교단체를 조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동진 박사님께서 1973년 8월에 아시아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아시아 지도자들을 만나서 서울에서 범아시아 전아시아 선교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호의를 얻어서 결국 개최를 하였는데요. 사실 이 선교회의는 아시아 국가만의 그러한 선교회의는 아니었고 준비위원회 측이 서구의 선교 지도자들과 학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과거 세계선교를 주도해왔던 서구의 경험과 지식을 아시아 각국의 선교 주체들과 함께 나누자고 의도했던 그러한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교대회가 시작하자마자 아시아 각국 선교 대표들이 서구 선교 지도자들이 참석한 데 대해서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과거 식민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식민지였던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의 대표들은 서구 선교학자나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이 모임에 동참할 뜻이 없다고 강하게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회장이었던 조동진 박사는 서구 선교 지도자들이 이 대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그리고 학문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초청된 선교학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양과 서양이 함께하는 그러한 선교 컨설테이션을 만들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그들의 반대는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회 명예대회장이었던 한경직 박사께서 첫 3일 동안은 서구 지도자들과 함께하고 나머지 이틀을 우리 아시아 지도자들만 함께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굉장한 부딪힘이 있었는데요. 결국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놓여서 그래서 이 사실을 서구 선교 지도자들과 학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행히 서구에서 온 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자기들이 겸손한 자세로 자기들의 오류와 과오들을 솔직하게 발표하면서 아시아 선교사들이 혹은 아시아 선교 지도자들이 앞으로는 서구 지도자들 서구 선교사들이 했던 그러한 오류와 잘못들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부탁과 격려를 함으로써 전 아시아 선교회의가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서울에서 모인 사진인데요. 14개국에서 모인 선교 지도자들과 대표들입니다. 이 선교 지도자 회의가 끝나고 나서 컨설테이션은 계속 위원회를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과업을 추진하도록 위촉하였습니다. 1974년 말까지 최소 200명의 새로운 아시아 선교사들을 더 파성하도록 격려할 것 그리고 아시아의 모든 나라마다 선교단체협의회를 조직하도록 격려할 것 그리고 한국의 동서선교연구개발원 설립을 추진할 것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계속 위원회는 이 컨설테이션이 마치고 나서 인도네시아의 칼리만탄성과 태국 동북지역에 200명의 선교사를 파성하였고 그리고 그 당시 4개 국가에 지나지 않았던 선교협의회를 계속해서 조직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동서선교연구개발원은 AMA 아시아선교협의회의 공식 선교연구개발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서선교연구개발원이 설립이 되었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 아시아선교회의가 마치고 나서 2년여의 준비기간을 두고 나서 아시아선교협의회를 창립할 것을 결의했고 그 이후로 창립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국의 한경직 박사님께서 명예회장으로 그리고 핫돌이 아끼라 박사께서 회장으로 그리고 조동진 박사와 찬두레이 박사가 실행위원장 협동위원장으로 아시아선교협의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선교회의 이게 그때 대표들 전 아시아선교회의의 대표들의 모습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준비위원회가 2년 동안 준비를 하여서 1975년 8월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가짐으로써 아시아선교협의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시아선교협의회는 다음에 일곱 가지의 목적을 두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원국가의 선교단체들과 그리고 협의회들 간의 선교활동의 협력의 증진 그리고 두 번째는 회원선교단체와 협의회 간의 봉사와 사업과 활동의 조정화업 그리고 선교정보의 교환 그리고 세 번째는 회원선교단체 간의 선교개발을 위한 상호원조와 선교인력의 교환 그리고 네 번째는 아시아에서의 선교연구개발 및 훈련센터의 설립과 선교에 관한 세미나 개최와 성도들을 위한 선교교육의 격려와 선교전략의 탐구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선교단체협의회가 조직되지 않은 나라에 대한 협의회 조직을 위한 협력과 장려 그리고 교회와 선교단체 간의 올바른 관계의 조성 그리고 회원단체와 협의회가 관심을 가진 모든 문제들에 대한 신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곱 가지 목적을 두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역대 대회는 이렇게 지금 1975년 서울에서 개최되고 그리고 2013년 인천에서 마지막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마닐라에서 2016년 대회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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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2013년에 펼쳐진 아시아 선교협의회 홈페이지인데요 어... 35개 국가에서 250명의 선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인천 송도에서 일주일 동안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뭐 벤 헨겐 박사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선교 지도자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선교적 제자도라는 주제로 일주일 동안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는 플래너리 세션과 그룹 세션 그리고 각각 그룹 미팅 등으로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어... 어... 2016년 대회가 이제 앞으로 마닐라 어... 필리핀 마닐라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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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시아 선교협의회의 긍정적인 평가는요 첫 번째로 아시아 선교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1회 AMA 대회를 통해서 각국의 선교협의회들이 조직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국의 선교협의회뿐만 아니라 선교단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지만 AMA 대회를 이후로 많은 국가들의 선교협의회들이 조직되었습니다 1973년 이후 1975년까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브루네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폴, 대만, 태국 등 아시아 국가 선교협의회들이 세워졌고 아시아 국가들의 선교운동을 위해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MA 대회 이후에 아시아인들의 선교의 새 지도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동서선교연구개발원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비서국권 최초의 선교사 훈련기관 및 선교연구기관이었습니다 이 선교연구개발원을 통해서 현재까지 2천 명 이상의 훈련생들이 배출되었고 아시아 선교의식을 고치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훈련생들은 이미 학부와 신학교육을 마친 이들로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필리핀, 태국, 싱가폴, 홍콩 그리고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었고요 이 동서선교연구개발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선교 지도자들은 아시아 각국의 선교운동의 주축들이 되었고 교회와 신학교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선교적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영조 목사님이나 정필도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이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 이스트웨스트에서 훈련을 받고 나가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자신이 속해진 교회와 또 그곳에서 선교운동을 일으키시고 선교 동원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에밀 제바신, 홍콩의 영맨 첸 등이 AMA 대회의 메인 스피커로 선정되기도 하고 전체 모임 등을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시아 선교협의회는 서구권 선교 세력과의 협력 그리고 아시아인들의 파트너십 그리고 제3세계 선교운동의 네트워킹에 공헌하였습니다 1975년 1호 1회 대회 때 AMA 대회에서 키치먼, 데일 키치먼, 피터 바이어하우스 그리고 랄프 인터 등의 명성 있는 서구 선교학자들이 함께 동참했으며 학위 선교대학원과 동서선교연구개발원을 통해서 서구의 경험과 지식을 아시아 선교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일에 함께 나눔으로써 좋은 파트너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선교학자인 폴 아리가라든지 전 AMA 의장이었던 미노리 오크야마 그리고 AMA 대회 초대 의장을 지녔던 홍콩의 필립탱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교사 펠로우십의 페트로스 옥타비누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야곱 나우레이 등은 오랫동안 우리 AMA와 더불어서 파트너십 그리고 협력 사역을 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AMA는 조동진 박사가 강조하였던 것처럼 제3세계 선교운동의 네트워킹과 파트너십에도 기여하였는데요 TWMA의 태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3세계 선교운동 1978년 제2차 AMA 대회에서 아프리카 대표로 나이지리아 선교회 총무인 파냐 바바를 옵저버로 초청하였는데요 그가 나중에 TWMA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대표 등이 참여하여서 남미의 코미밤을 창립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시아인 스스로의 선교 모델을 모색하는 그러한 모색하는 데 기여해오고 있는데요 AMA는 아시아 선교학회를 조직해서 4년마다 아시아 선교학자들이 모여서 아시아인들에게 맞는 선교신학과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여러분 보셨던 아시안 미션 애드벤스라는 공식적인 선교 학술 잡지를 발간해서 아시아 선교 지도자들의 글과 논문들을 기재해서 아시아 선교 현황과 그리고 신학을 온 세계에 알리는 데 일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아시아 선교협의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아시아 선교협의회가 장애라든지 어떤 한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아시아 여러 국가의 선교 지도자들이 선교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문제로 인해 선교대회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공룡 언어가 중국어를 사용할 수도 없는 거고 한국어를 사용할 수도 없는 거고 영어로 진행되었는데 뚜렷한 선교 지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때문에 제한을 가진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거나 혹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그런 한계와 장애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선교를 석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자아 선교학이 기초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국가적인 문화와 사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고유한 선교 이론을 발전시키기에는 아직 미흡하였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년마다 펼쳐지는 선교대회가 대회 구조나 형식 등이 석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성 중심의 서구인들에게는 강연, 토의, 보고 그리고 선언문 작성 같은 그런 서구적인 선교대회 방식이 적합할지 모르지만 아시아인들은 아시아인들에게 적합한 그러한 선교대회의 모델과 요소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가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펀드가 몇 개국의 나라에 의존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등의 몇몇 나라들을 제외하면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가 아직 자립도 되지 않은 형편의 약한 교회들이기 때문에 선교대회를 유치하고 치르는 국가들이 한정될 수밖에 없었고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가 있었다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선교대회의 성과물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에 조금 미흡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회에서 결의한 내용들이 충분히 실천되지 못하고 3년씩 계속 대회를 치르는 데 급급하였다는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나머지 내용들은 글을 참조해 주시고요 앞으로 아시아 선교협의회의 전망은 사실 아시아 선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아 선교 환경은 서구 선교의 역동력이 급격히 몰락하고 서구권 선교의 세락은 아시아로부터 식민주의의 철수를 동반했고 지금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그러한 아시아 선교 환경의 변화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시아 전통 종교들이 부활하고 있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아시아 선교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가 고민인데요 그것은 지금까지 감당해왔던 것처럼 협력과 파트너십의 사역이 당연히 요청되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아시아 국가만의 협력과 파트너십 뿐만 아니라 서구 선교 지금까지 선교를 감당해왔던 서구 선교 세력과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선교사를 보내는 아시아 교회들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아시아 선교협의회가 조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시아 선교사들과 현재 지금 이미 세워져 있는 지역 교회들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이러한 교회들과의 그러한 파트너십 그리고 협력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아시아 선교협의회가 이 가운데 중심에 서서 큰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앞으로 그러한 사역적으로 계속해서 역할과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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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